안녕하세요. Always next to me. 32 카운트 forward. 리스타트가 두 번 있습니다. 스텝 설명 시작하겠습니다. 섹션 1 오른발 forward with side forward. 왼발 forward with side forward.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재즈 박스. 크로스, 백, 사이드, 투게르. 섹션 2 카운트. 1&2, 3&4, 5, 6, 7, 8. 섹션 3 위스텝. 오른발 아웃, 아웃, 인, 인. 오른발 포워드. 왼쪽으로 4분의 1턴. 오른발 forward. 왼쪽으로 4분의 1턴. 섹션 3 카운트. 1, 2, 3, 4, 5, 6, 7, 8. 섹션 4. Modified K 스텝. 오른발, 다이거널 forward. 왼발 터치 홀드. 왼발, 백, 센터 터치 홀드. 오른발, 다이거널 back. 왼발, 슬로우, 드래그, 투 카운트. 왼발, 다이거널 forward 스텝. 카운트. 1, 2, 3, 4, 5, 6, 7, 8. 섹션 1부터 섹션 4까지 카운트 가겠습니다. 섹션 1. 1&2, 3&4, 5, 6, 7, 8. 섹션 2. 1&2, 3&4, 5, 6, 7, 8. 섹션 3. 1, 2, 3, 4, 5, 6, 7, 8. 섹션 4. 1, 2&3, 4, 5, 6, 7, 8. 섹션 2. 1&2, 3&4, 5, 6, 7, 8. 섹션 1. 1&2, 3&4, 5, 6, 7, 8. 섹션 1. 1, 2, 3, 4, 5, 6, 7, 8. 섹션 1. 1, 2&3, 4, 5, 6, 7, 8. 섹션 1. 1&2, 3&4, 5, 6, 7, 8. 섹션 1. 1, 2&2, 3&4, 5, 6, 7, 8. 섹션 1. 1, 2&3, 4, 5, 6, 7, 8. 섹션 1. 1&2, 3&4, 5, 6, 7, 8. 섹션 1. 1&2, 3&4, 5, 6, 7, 8. 섹션 1. 1, 2&3, 4, 5, 6, 7, 8. 섹션 1. 1&2, 3&4, 5, 6, 7, 8. 리스타트. 첫 번째 리스타트는 3월 16 카운트 후에 있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1&2, 3&4, 5, 6, 7, 8. 1&2, 3&4, 5, 6, 7, 8. 리스타트. 1&2, 3&4 하시면 되고요. 두 번째 리스타트는 8월 16 카운트 후에 있습니다. 1&2, 3&4, 5, 6, 7, 8. 1&2, 3&4, 5, 6, 7, 8. 리스타트. 1&2, 3&4 하시면 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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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